와! 볼링이다! 볼링이다! 후후! 스트라이크! 와 GTA다! 일단 여기 있는 제 차대 중에서 하나를 고릅시다 이게 제일 좋아보이는데 일단 바로 미션 하러 갑시다 어우 샛 어우 샛 왜이렇게 빨라요 이거? 아! 뭐야 아가씨들 아가씨들 공공자실에서 담배 피지마 건강 나빠져요 제가 노노노노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꺼져 담배 끄기야! 난 지금 왜 돌아다니고 있는거지?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있어요 그냥 아니 이렇게 귀요미 귀여운 카가 있잖아 꼬꼬마카 가자 이것이 바로 나의 차다 어! 비키세요! 여기 그거 스턴트하는 데 있지 않나? 바로 이곳 비키세요! 스턴트! 우와! 슬로브씨 개멋있어 오 후후 어 뭔소리 나이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내꺼 뭐니? 내꺼지 되 Wrap 꺼져! 죽어! 내꺼야 다 내꺼야 이 세상에 있는거 다 내꺼야 후후우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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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아아아아 그윽 아하하하하하 아주 아 아 뭐야 아오오오오오 아 저기 잠시만요 참교육할라 했던 이시데 뭐야 이게 어 거치 거치 멈춰봐 아저씨 잠깐만 타임 아니 사람이 역주행 할 수도 있는데 어? 그 역주행 한방한거가지고 그렇게 어? 경적 울리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자 내려봐 어 정말 아! 아 잠깐만 타임 아 잠깐만 잘못했어요 뻥이다 이 새꺄 뻥 뻥이라고 뻥 선빵 필사야 선빵 아 누구세요 수고하세요 이제 가볼게요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가볼게요 안녕히계세요 오지마세요 오늘 다칩니다 다친다고 했죠 뭐야 저 빨간색 큰거 뭐지 갑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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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다요 앙 아 아 나 마피아 건들렸나봐 통화 타임 타 아 타 타 타임 으악 아 허 허 이 차는 이제 제껏 아 아! 안 돼!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잠깐만 어쩔 수 없이 이 귀염둥이를 꺼내야겠구만 갑자기 모르는 척하는 게 어딨어요 아저씨들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는 수준? 다 뒤져 다 뒤져 근데 숨어야 됩니다 경찰이 떴어요 결국엔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아 걸렸다! 아 잘못됐어 아 경찰 아저씨 숨바꼭제 잘하시네 아 왕년에 술래 좀 하셨나봐 뻗었어! 오케이 안되겠다 일로 지하척으로 도망가야겠다 어 여기서 선량한 시민인척해야지 아 왜요? 왜 나한테 나만 얼굴보면 시비야 이 사람들은 아 왜그러시냐고 진짜 나 어 사람들 진짜 왜그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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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 피하고 받으냐 피하기?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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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아 원투아 바로 이것이 인생모드로 갈고 닦는 실력이다 이 말이다 third 우후 아, 아이C 왜 이래 어 뭐야 뭔지 쌓은 거야 컴퓨터에서 아, Ok Ok 아, 이게 뭐야 이거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저씨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담배는 끄시고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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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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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하다 하지만, 하지만, 원투아 원투아, 원투아 내 원투는 당연할수 없지 오랜만에 강한 상대를 만나서 좀 신나버렸구만 당신 뭔데 누구세요? 친구들 다쳤어요? 거짓말 아냐? 나 끌고가서 장기밀미할라고 안녕하세요 싫은데 안 갈건데? 싫은데 안 갈건데? 안 갈건데? 싫은데? 죽든가 말든가? 오케이 가줄게 불쌍해서 가준다 아악 이럴 줄 알았다 새끼들아 새끼들 야 미쳤냐? 야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새끼들아 어?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자 여기 숨어있으면은 괜찮겠죠? 제발 오지마 여기까지 오지마세요 제발!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당신만은 죽이지 않게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부탁! 뭐야 저 득보사분 어 인포레이즈 넌 누구니? 흥분시키면 흥분시켜줄게 내가 때려야되나? 야 내가 흥분시켜줄게! 흥분시켜줄게! 어 뭐야? 흥분시키기 전에 가버렸네? 흫흫흫흫 어 마이클! 아 마이클이였구나 이거 아저씨 이거 타! 내가 아저씨로 해서 오토바이 가져갔어 후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크흥 크흐아 재밌죠 마이클? 이것이 번에 남자의 남자의 놀이 깨르륵 위험하니까 인도로 가자 흐흐흫 위험합니다! 어! 어! 허! 아앍! 으아! 뭐야 깜짝이야 아C 뭐세요? 아C 원투간다? 에이! 마이클! 마이클! 마이클 누가 조종하고 있는거냐? 어 안녕하세요 형씨 오케이 들어가도 됩니까? 오케이 아가씨 이거 방송 내보내도 되요? 마이클 어디갔냐? 마이클 여기서만 자 여러분들 이거 수영복입니다 속옷 아닙니다 예 뭐라고요? 저기가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죽고싶어요? 가자 에즈 아니 마이클 에즈 가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누르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키가 똑같아서 이게 안돼 아 근데 나 혼자 나가야겠다 안되겠다 아니 마이클한테 말골라고 하는데 자꾸 본다니까 여러분들 고의로 한거 아닌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 술 마시자고 이제 마이클 좀 취하고 싶은가 보네 여기 안에는 바람 하하하하